1과목 2 챕터 요구사항 확인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분석 어떤 식으로 시스템 파악이 되는지 순서라든지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일단 시스템 구성을 파악합니다 각각의 시스템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파악을 하는 건데요 주요 업무 똑같은 말 기간 업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별로 시스템 구성 파악이 끝났으면 시스템별로 기능들이 있겠죠 주요 업무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에 하부 기능들이 있을 거고 그 기능 밑에 세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이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 주고받게 되는 데이터에 대한 속성, 유형을 파악하는 겁니다 프로토콜이라고도 해요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 어쨌든 파악을 한다 라는 개념이고 넘어가서 업무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동작 원리, 기술 요소, 기능에 대한 동작 원리를 파악한다 요게 아키텍처에요 파악해서 구성도 작성을 한다고 되어 있죠 내려옵니다 시스템별 업무 처리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재원을 파악한다 재원은 아래쪽에 나와 있죠 제품명 용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용이다 라는 부분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하드웨어 구성 파악입니다 하드웨어는 이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또는 구성이 되어 있는 컴퓨터 같은 걸 이야기 하는 거죠 시스템이 운용되는 서버의 재원 그 다음에 이중화 적용 여부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중화는 왼쪽에 설명에 나와 있죠 백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중화가 적용되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거고요 어쨌든 안전성을 담보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구성 파악입니다 일단은 시스템 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구성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업무 시스템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한다 시스템끼리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랜선 같은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서버의 위치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구성도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를 파악합니다 얜 여기 있고 얜 얘랑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취약성을 분석하기도 쉽고요 장애 발생 원인을 복구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파악을 해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개발 기술 환경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정도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될 텐데 중요하게 처음에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했었죠 시스템 자원들 소프트웨어 등 간에 하드웨어 등 간에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려사항 나와 있어요 운영체제를 어떤 걸 선택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선택했으면 그걸 선택한 기준이 뭐냐 이런 거죠 가용성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능, 기술 지원, 주변기기 나와 있는데 성능은 뭐 당연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술 지원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프트웨어가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걸 다시 복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AS 센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나 확인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기기는 이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는 주변기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린터라고 치면 프린터가 어떤 걸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비용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와도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맞추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내가 쓰는 것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 가능해야 되고요 주변에 어떤 걸 설치할 건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좀 특별하다고 치면은 이 네 번째 게 좀 특별하죠 나머지 뭐 성능 가용성, 기술 지원, 구축 비용은 어떤 걸 설치해도 항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다음으로는 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뜻인데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종속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종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가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바꿀 때 이쪽 데이터가 바꾸지 않는 데이터가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를 종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복성은 두 개가 똑같은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냥 공유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DBMS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또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용성, 성능, 기술지원, 비용은 어딜가는 다 있을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은 묻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로 묻는 게 상호 호환성입니다 설치 가능한 운영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호환 여부 이걸 왜 그러냐면 시스템과 시스템을 항상 서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100%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데이터와 이쪽 데이터가 서로 약간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 두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호환이 잘 되는지에 따라서 시스템 데이터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 호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서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와서 미들웨어입니다 미들웨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미들웨어도 여기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미들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라고 되어 있고요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미들웨어라고 한다는 거죠 미들웨어는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애들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미들웨어가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있으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뭐냐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에 마찬가지 일관성을 보장한다 표준화 일관성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미들웨어가 중앙에 있으면서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죠 미들웨어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DBMS는 방금 봤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한 미들웨어다 데이터베이스도 미들웨어의 한 종류인 거죠 정확하게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미들웨어인 거예요 RPC는 리모트라고 되어 있죠 리모트라는 거는 원격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격 프로세저를 로컬 프로세저를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세저처럼 호출을 할 수 있는 애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OM 같은 경우에는 메세지 기반 메세지 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동기 메세지 전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세지 기반의 비동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왜 비동기 형이냐면 밑에 써 있어요 이 기종 분산 데이터 시스템의 데이터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기종이라는 거는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기종의 분산 데이터 시스템 서로 다르면 당연히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라든지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실시간으로 동기형 메세지 전달 방식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비동기형 메세지 전달 방식을 이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뭐 이 설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선 메세지 기반 비동기 이기종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 TP 모니터는 트랜잭션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모니터 감시한다는 말도 있죠 항공기 철도 같이 온라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이걸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 TP 모니터가 하는 일입니다 ORB 같은 경우에는 객체지향 오브젝트 나와 있죠 객체지향 미들웨어 구요 코바 표준 스펙을 구현했다고 되어 있어요 코바 표준 스펙 나오면 무조건 ORB 입니다 객체지향 나와도 무조건 ORB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AS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컨텐츠를 처리한다 중요합니다 동적인 컨텐츠를 처리한다 데이터 접근이나 세션 관리 트랜잭션 관리 등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동해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동적인 컨텐츠를 처리한다 라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고려 사항이 있겠죠 일단 미들웨어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트랜잭션 처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이중화를 할 수 있는지의 지원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는게 좋습니다 성능을 따진다고 되어 있구요 기술지원도 따지고 비용도 따진다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항상 똑같구요 가용성의 개념이 약간 다르죠 왜냐면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약간 다른 거에요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소스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죠 개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무료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상업 소프트웨어죠 상용 소프트웨어 라고도 하죠 라이센스 종류별로 공개범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건 개인한테만 무료 어떤건 기업에도 무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구요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의 개수나 인원수를 미리 파악을 해 둬야 되요 뭐 프로그램은 3개 있는데 개발자는 5명 있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기술의 지속 가능성 얘가 돈을 안 받으니까 기술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개발해 낼 수 있는지를 본다는 얘기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분석 섹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세히 공개됩니다